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여러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역시 말이죠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봅시다 추가 3 정말 요새 어렵다고 하더니 다들 여유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 때도 우리 부모님께서 늦은 밤에는 고기 같은 거 구워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문 닫고 구우면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고 문을 열면 다른 집한테 피해를 준다고 말이지 나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거든 뭐 이런 기본적인 가정교육도 안 받았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내 집이니까 뭘 하든 말든 내 자유야 이건 진짜 개 핫하치 그지 인생 아니냐 부들부들 떨어내면서 냄새가 그렇게 싫으면 니가 단독주택으로 가든가 빽빽빽 이러면 단독을 가야 하는 거구나 쭈글쭈글쭈글 이러길 바랬나 본데 어림없다 댓글 중에 본인 힘으로 독립해가지고 경제활동 해가며 자가를 사는 사람 몇이나 될까 어? 나는 승리자야 니들은 패배자고 루저고 아니 내가 아랫집에 가서 살인을 하겠대 아니면 불판을 부셔버리겠대 나는 이런 경우 살면서 처음이니까 이런 거 겪어본 사람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아니 도대체 여기서 건조기랑 공기청정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건조기 공기청정기 없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올라와도 참아야겠네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 건 내 자유니까 안 그래? 불법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날이 설 수가 있는 거냐고 진짜 전보다 없이 사는 그지들인가 보다 나는 절대 이렇게 니들처럼 그지처럼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간다 막타 한 번 더 있습니다 오지는 막타 댓글 1번 야 너야말로 옹호 댓글 없으니까 겁나 부들부들부들 어떡하냐 억울해서 너 덕분에 많이 웃고 간다 고마워 2번 아니 근데 본인이 글 싸질러 놓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뭐 자기가 원하는 댓글만 달릴 줄 알았나? 진짜 이상하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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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냥 밑에 집에 쳐들어가서 말을 하든가 아니면 경비실에 가서 말을 해 그것도 아니면 이사를 다시 가든가 겪은 사람은 있어도 해결방안 따위는 없어 그냥 네가 참아 그지같이 추각을 자꾸 쓰지 말고 4번 그래 좋네 힘들게 벌어서 산 집인데 이웃을 잘못 만나 이런 문제 생기면 개빡치긴 하겠다 근데 뭐 어쩌겠어 남들 눈에는 그냥 그지같은 동네에 이사간 것 뿐이야 더 열심히 벌어 그래가지고 수준 높은 동네로 이사를 가시라고 화이팅 5번 앞 베란다에서 매일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솔직히 별론데 쓰니 추가 글을 보니까 너도 그래 제대로 된 인간은 절대로 아닌 것 같다 보아하니 복도식 아파트 매매해가지고 독립한 거 이게 바로 네 인생 최고의 업적인가 본데 여기에 너보다 훨씬 더 가진 거 많고 능력 좋고 열심히 산 사람들 되게 많거든 어? 불쾌한 거 백번 천번 이해하겠어 하겠는데 너 심보 좀 고쳐먹어라 아니지 아닌가? 너같은 인간이 그런 이웃을 만나는 것도 뭐 끼리끼리 그런 건가? 응? 끌 끌 끌 끌 6번 다들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땐 존대말하고 그러나 지 마음에 안 드는 댓글만 있으니까 참지 못하고 바로 반말의 능지를 찾고 있네 7번 추가 할 때마다 부들부들 거리면서 쓴 거 보니까 못 배운 애 맞네 지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랄지 하는 거 개 웃긴다 8번 사람들 반응이 자기 생각대로 안 나오니까 추가 글까지 써가지고 인상 터지는 거 개 웃기는구만 끌 끌 끌 끌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말이지 앉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구만 딱 못 사는 동네 사는 사람들의 그런 보편적인 인상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 니가 사과 절대 안 하고 인사도 먼저 안 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빡빡 우기면서 절대 안 지려고 하고 내 말이 맞지? 9번 물론 짜증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의견에 동의 안 해준다고 뭐 그지들이니 못사니 짱꽁이니 어쩌니 바로 막말 박아버리니 아등바등 벌어서 다 쓰러져가는 복도식 아파트 하나 장만했다고 기고만장해서는 이 그지같은게 누구들은 그지래 그리고 베란다에서 음식을 해먹는다는 것도 확인된 바 없는 니 뇌피셜이잖아 그러놓고 자기 혼자 발작하고 정상이 없다고? 야 여기서 너만 이상해 너만 10번 원래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취소는 금지사항이에요 당연히 환기시설이 되어있는 주방에서 조리를 해야죠 내 댓글 아니 베란다에서 구워먹는 거 이거 확인된 거 없어 쓴 니 뇌피셜인데 왜 이리 자꾸 베란다에 어그로가 끌리는 걸까 참네 2번 레알 확인도 안된 그냥 지 뇌피셜인데 어이가 없죠 추가 4 와 지금 들어와 보니까 댓글 더 오지게 달렸네 아무래도 내가 니들의 그 발작 버튼을 눌렀나 싶다 고기 생선 구워먹는 거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야 고기 생선 먹을 자유 당연히 있지 마찬가지로 나도 내 집 환기시키고 내 집에서 빨래낼 자유가 있는 거잖아 우리 집 환기시킬 새도 없이 빨래의 냄새 다 뵐 정도로 하루종일 고기 생선 냄새 올라온다고 내가 살면서 이 정도 오지는 냄새나 맡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베란다에서 먹는 거 같다 라고 쓴 거라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집에 건조기가 있냐 없냐 공기청장기가 있냐 없냐 너 그지냐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스러운 말 찍찍대며 먼저 시비를 건 건 바로 니들이야 내가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추가 글로 계속 꼽주니까 막 부들거리고 그래 내가 니들 편을 안 들어줘서 화가 나냐 어? 커뮤니티에 글 올리면 문얼리 욕 댓글이 달려도 뭐 겸여히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예를 갖춰 쓴 글에는 예를 갖춰서 댓글 달는 게 맞겠지 댓글들은 내 마음대로 달아도 돼 근데 글 쓴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게 무슨 그지 같은 논리야 내가 아까 포운 사진은 네이버에 아파트 베란다 고기라고 쳐보면 맨 위에 뜨는 거란다 설사 내가 저 커뮤니티를 한다고 한들 그게 뭔 상관이야 니들 뭐 돼? 진지하게 이 글이 나 편이나 들어달라는 걸로 보이냐? 해결책이 있으면 제시해달라는 거 아니야 득달같이 달려들여가지고 막말에 시비 걸어놓고 빨끈하니까 정신병자라고 내가? 대체 보니까 어? 대부분의 댓글이 곧 죽어도 내 집이니 새벽에도 나는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겠다 불법이 아니라도 담배 냄새랑 생선고기 냄새가 어떻게 같냐? 그럴 거면 네가 신축 아파트를 가라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베란다는 뇌피셜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 그래 뇌피셜이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냄새 처음에 빨래까지 냄새가 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뭐야? 혹시 웃기려고 쓴 댓글들인가? 그런 거야? 이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가 더 크다는 거 신축보다 하긴 니들이 그런 걸 알리가 없지 그지니까 뉴스만 봐도 요즘 신축 상태 어떤지 바로 알텐데 아니지? 알 필요가 없나? 너무 부자고 시간도 너무나마 돌아서 넓은 단독주택이나 시그니엘로 휙휙 이사가면 되니까 그렇지? 갓생 쩐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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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에서는 아마 그렇게들 정신승리하면서 살아가렴 그리고 그 와중에 해결책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베란다 바깥쪽으로 써큐 세게 돌리니까 효과가 있네요 빨래는 눈치게임을 해야겠지만 건조대 쓸 일이 잦진 않으니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님만 꼭 받으세요 댓글 1번 글 내용이랑 딴 얘기인데 이 글쓰니 가만 보니까 돈에 좀 쪼달리는 사람 같아요 말끝마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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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글만 보자면 지가 훨씬 더 그지 같은데 2번 글쎄 발작 버튼은 본인이 눌린 것 같은데 말이지 깔깔깔깔깔 3번 추각을 쓸 때마다 더 그지가 않네 아니 니가 해결방안을 얘기해달란 툴로 썼냐? 처음부터 혐오를 하다 썼으니까 혐오하다 댓글 써주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니가 먼저 좀 싸가지 있게 글을 쓰던가 지가 모조리같이 써놓고 바라카네? 아 싸우는 거 너무 재밌어 4번 아 얘 조카 웃긴다 윗집에 말해보라니까 대면에서 말은 못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척 베란다에서 굽는 것 같아요 욕 좀 해줘요 했는데 반응이 지가 원하던 게 안 나오니까 추각을 계속 쓰면서 지다내는 사람들 조롱한다고 쿨한 척 하는 거 보면 볼수록 귀엽네 야 내 부탁할 테니까 너 이 글 절대 지우지 마라 나 우울할 때마다 보러 오게 알았지? 5번 아우 글이랑 별개로 쓴이 추각을 말투 너무 혐오스럽다 왜 이렇게 저렴해 보이냐 어휘가? 덜덜덜덜 댓글 나는 솔로에 나오는 영숙이 같아요 6번 이 글 쓴이 왠지 사고 차가지고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하는 수준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와 진짜 심각하네 7번 아니 가정교육을 운운하는 양반이 지랄 의견 좀 다르다고 바로 쌍욕 박아버리는 건 또 뭘까 뭐 어쩌라는 거야 우리한테 민폐라고 생각이 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든지 해 뒤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글 쓰고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징징대며 울지 말고 어? 울지 말고 말을 하라고 말을 8번 자기 마음에 드는 댓글이 없다고 반말에 욕까지 해가며 추각을 계속 쓰는 거 보면 뭐 쓰는 인성도 뭐 대충 알만 하죠 까이 까이 9번 그리 억울하면 너도 맨날 맨날 청국장이랑 홍어 처먹던가 솔직히 뭐 쓴이의 뇌피셜이 맞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새벽 12시 1시에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삼계살을 구워 먹는다 솔직히 뭐 이건 저는 저도 민폐라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이걸 당한다고 해서 뭐 싸우거나 화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런 생각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쓴이 편을 쓴이 말이 맞다고 은근히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쓴이 본인이죠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세상 모두를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쌈딱 잘 보고 갑니다 아우 이런 거 읽을 때는 힘든데 내용은 참 재밌어요 그죠? 원래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는 게 제일 재밌잖아 물론 구경할 때 막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고경할 때